당신은 어떨 때 절망합니까? 지금은 그다지 하고 싶은 일은 딱히 없어요. 삶의 끝자락에서 그녀를 일으켜 세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POP로 인생 역전. 글씨 하나로 인생을 바꾼 여자. 너무 예쁘죠? 내 마음을 쏙쥐어서.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. 부탄화로 10억 자산가가 됐어요. 절망을 딛고 각도가 된 비밀. 10월 27일 저녁 8시 10분 방송됩니다.